네 반갑습니다. 영어 발음 전문가 김일승입니다. 주말입니다. 2022년 8월 27일 토요일입니다. 자 오늘 표현. 오늘은 남녀간의 표현인데요. 자 어떤 표현인지 일단 보여주시죠. 굉장히 유명한 표현입니다. I dumped him.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를 차버렸어요. 내가 그를 차버렸어요. I dumped him. 입니다. 여성 우리 시청자분들이 써야겠죠. 남자가 I dumped him 이렇게 하면 아하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이럴 겁니다. 자 그런데요. 오늘은 프렌즈에서 우리 제니퍼 애니스톤이 I dumped him 이렇게 하더라고요. 중요한 건 이거 어떻게 읽나요. 이걸 먼저 읽어야 됩니다. 이걸 못 읽겠다고요? 알겠어요. 자 그러면 영어 발음 전문가 김일승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게 차버리다 이런 뜻이거든요. 자 이거 어떻게 읽나요. dump dump 맞죠? dump 좋습니다. 밑에다가 자 이건 어떻게 읽으실래요? 자 있는 대로 답 발음교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. 자 dump에요. 근데 ed가 붙었어요. ed에 해당되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요? to 그렇다고 해서 dump to dump to I dumped him I dumped him 이렇게 외우시다가는 갑자기 I dumped truck 어? 나는 덤프트럭이라고?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쉽습니다. 이렇게 하세요. 자 딱 네모 쳐버리세요. 자음이 3개가 연속이죠? 그러면 가운데 자음 없애면 됩니다. 그냥 dump to p 빼고 to 그래서 dump 자 읽을 수 있겠나요? 이거 dump 그러니까 위에 것은 p 소리가 나요. dump 이것은 dump 자 위에 거 읽어보세요. dump 이거 dump 다시 한 번 dump 이거 dump 그렇기 때문에 I dumped him I dumped him 이렇게 하면 돼요. 이제 빨라지면 원어민들이 H 발음을 안 하기도 합니다. 그러면 I dumped him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. 조금 필기하니까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? 그럼 제가 이래도 모르겠다. 선생님 모르겠어요. 그냥 그냥 복잡한 거 알았어요. 선생님 전문가인 거 알았으니까 한글로 알려줘. 알았어. 반말은 하지마. 알려줄게. 기다려. I dumped him 이렇게 하시던지 I dumped him I dumped him 따라해보시죠. I dumped him I dumped him 다시 한 번 I dumped him 그러나 오늘은 원형인 dump 하고 dumped 하고 차이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dump 결국 읽을 수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. 뭔가 좀 설명이 복잡해서 한 번만 더 설명드리면 안 돼요? 네 안 돼요. 왜냐면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보세요. 두 가지 그래도 안 된다.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다시 보면 됩니다. 다시 보면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? 남은 방법은 영화발음 리스낭 인강은 dysshunking.com 집shunking.com 여기 여러분 есс